팔복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그동안 보아왔던 내용 팔복의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그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첫 출발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심령 가난이 무엇인가? 심령 가난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심령 가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바울은 순교를 불과 얼마 앞둔 그 시점에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델을 향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로 사도바울은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내세울 것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과 그 305장의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다음에 뭡니까? 주운의 놀라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날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두 번째 단계로 자신의 죄를 붙들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믿음이 아예 없을 때에는 자기가 죄인인 것도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소를 도둑맞은 사람이 씩씩대면서 교회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항상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고 예배당에 모이면 저마다 울면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도둑맞은 이 사람이 분명 소도둑은 이 안에 있다 생각을 하고 도둑놈 잡으려고 교회에 찾아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 해도 그 믿음이 깊지 않으면 저는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공감도 별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 한 마리 훔치는 것 그것도 물론 죄이지만 실제 훔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보고 탐내는 마음이 들어왔으면 그것이 바로 도둑질한 죄입니다 여인을 보고 음역을 품었으면 그것이 곧 가늠한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진실하지 못한 것 예수님은 나를 위해 피 흘려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것 게으르고 나태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심령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진 것만큼 나의 죄를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붙들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자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참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자기의 죄를 붙들고 애통하면 애통하는 것만큼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애통한 것만큼 온유한 자가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잘 길들여진 가축과 같이 하나님 손길에 잘 순종하는 자로 점점 더 만들어지는 것이고 사람 앞에서도 강팍한 자가 아니라 온화하고 부드러운 자로 그 인격이 점점 더 변화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 지난주일에 보았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다고 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적극성이 좀 없는 것으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디에서나 잘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온유는 그런 온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이 온유할 뿐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의리를 간절히 찾고 구하고 적극적으로 열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르게 살까 다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르게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른 길로 걸어갈까 이것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삶의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만 살아가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리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다른 모든 것들까지 필요한 대로 영육간에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다섯 번째 법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방금 전에 그 네 번째였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중심으로 나아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 극률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그렇게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지만 다른 이를 향하여서는 극률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극률이 무엇인가 극률이 무엇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불쌍히 여긴다 그게 극률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게 바로 극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것은 이 극률의 마음은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극률의 마음이 무엇의 열매라고요? 사랑의 열매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불쌍히 여기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극률의 마음은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부모의 경우를 예로 생각하면 이해가 빨리 되실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지요 진정으로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자녀를 볼 때 내가 극률의 마음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말을 도무지 안 듣는다 어긋난 행동을 계속해서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쉽게 판단하고 아예 선을 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 아이는 참 버릇이 없는 아이구나 가정교육이 제대로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은 아이구나 심지어는 저 아이는 틀린 아이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 아이는 틀린 아이다 소망이 안 보이는 아이다 그러나 부모만큼은 그렇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은 뭐라고 하든지 자기 자녀를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극률의 눈으로 자기 자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 자녀를 비난한다 그러면 차라리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든지 말을 안 하든지 부모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길러서 그렇습니다 저 아이는 원래 얼마나 착한 아인데 얼마나 좋은 아인데 제가 부모로서 저 아이에게 잘못한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녀를 감싸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맺혀지는 그 극률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너는 다른 이들을 대할 때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여야 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만약 다른 이들을 대할 때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들을 극률이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이 극률의 마음으로 다른 모든 이들을 대하여야 하겠는데 특별히 어떤 자들을 더욱 극률이 여겨야 되겠는가 이에 대해서 남은 시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환란당한 자를 극률이 여겨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보에도 있죠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환란당한 자를 극률이 여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환란당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또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환란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환란 중에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 그저 내가 살아가는 문제에만 급급해서 무심결에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편을 알면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다가가서 위로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힘을 다해서 도우려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잘 도와줘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관련된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1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여기 제일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거 절대 나는 못 내놓는다 그러면서 움켜쥐고 있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8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앞에서는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여기 8절에는 움켜쥐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내 손을 그에게 펴라 그런데 그 앞에 한 개가 더 있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 보시면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여기서 쓸 것은 먹을 양식 입을 의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금 필요하다고 해서 넉넉히 구워주라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너무나 가난해서 못 먹는 사람 입을 것도 없어서 헐벗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입을 옷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넉넉하게 주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의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이 대목을 마음에 또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되리라 꼭 나쁜 일을 행해서만이 죄가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0절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야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사실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큰 극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큰 사랑과 극율을 받은 우리들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베푸는 거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극율을 베풀라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극율을 잘 베풀면 여기 10절 후반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팔복 다섯 번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극율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율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구로부터 극율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극율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아무리 내가 그 사람에게 극율을 베풀어줘도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언제 극율을 받을지 그건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 번 보고 못 볼 사람 지나가는 낙은에 한 번 보고 못 볼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극율을 베풀어주면 그야말로 받을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래서 다른 이에게 극율을 베푼 나를 하나님이 극율이 여겨주신다 나는 비록 복받을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극율이 여겨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잠원 11장 25절 잠원 1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기도 그랬죠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교회 어려운 이웃 기쁨으로 잘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극율이 여겨주셔서 복을 주시고 풍족한 교회 윤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청지기입니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우리가 다 청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우리의 주인이 주신 재물 주인의 재물 그 재물을 주인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면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재물을 우리들에게 맡겨 주시는 것이죠 우리 10편 41편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하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평상시 가난한 자를 잘 보살펴주면 재앙의 날에 여하께서 그 사람을 건지시리로다 환란당한 자들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궁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죄를 범한 자들을 극율이 여겨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죄를 범한 자들을 극율이 여겨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앞에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의 의의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다가 보면 그만큼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미워하다 보면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미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고 내 물질에 손해가 났다 그렇다고 하면 더 분노할 수 있고 또 미워하는 감정이 내 안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죄를 범한 그 사람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왜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용서의 은혜를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극율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갑없이 죄사함 받았다는 것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 나에게 죄범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일만달란트 빚진자와 백대나리온 빚진자의 비율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여쭈었죠 예수님 저에게 잘못한 사람 제가 한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큰 마음 먹고 제가 한 일곱 번 정도 일곱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죠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개혁한글에는 일흔번씩 일곱 번이라도 그랬는데 개혁개정에는 일곱 번을 일흔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같은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490번 용서해 줘라 그런 뜻이 아니고 횟수에 제한 두지 말고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주고 계속해서 용서해 줘라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주셨던 비유의 말씀이 1만 달란트 빚진자와 백단여름 빚진자의 비유의 말씀이셨습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돈인가 1만 달란트가 6천 대나리온입니다 아니 한 달란트가 6천 대나리온 한 달란트가 6천 대나리온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는 6천만 대나리온입니다 6천만 대나리온 한 대나리온이 장정이 하루 일하고 밟는 품싸기 한 대나리온입니다 1만 달란트가 6천만 대나리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6천만 일 동안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을 하면 그게 1만 달란트가 되는 것이죠 장정이 하루 일하고 받는 품싸 그것보다 더하겠지만 10만 원으로 10만 원으로만 잡아도 1만 달란트가 오늘날 6조 원에 해당합니다 6조 원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100대나리온은 얼마인가 이 100대나리온은 그렇게 계산하면 천만 원입니다 천만 원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자와 100대나리온 빚진자의 비유의 말씀 이것은 6조 원 빚진자와 천만 원 빚진자 이렇게 오늘날 비율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1만 달란트 6조 원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1만 달란트 빚진자에게 너 나에게 진 빚을 다 갚으라 그 사람이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주인 앞에서 엎드려 저라고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빚을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6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빚을 다 용서해 준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뛸 듯이 기쁜 그런 마음으로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백대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자기는 방금 6조 원에 달하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용서받은 자가 자기한테 백대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을 잡고 너 나에게 빚진 것 당장에 갚아라 그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엎드려서 참아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참지 않고 옥절두를 불러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얘기가 주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인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마태복음 1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다 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절로 34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들에게 넘기니라 34절까지 라고 안 그랬나요? 34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들에게 넘기니라 그래서 결론이 마지막 35절입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거 그것이 일만달란트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무수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금율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율로 단번에 용서해 주셨다 반면에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거 마음에 상처 준 거 그것은 아무리 무겁다고 해도 백대나리온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너는 일만달란트를 용서받았고 네 형제가 너희에게 잘못한 거 다합해도 그것은 백대나리온이다 수치적으로 따지면 60만분의 1입니다 비교조차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금율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 큰 용서의 은혜를 받은 네가 그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네가 너에게 잘못한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안전한다면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반드시 국유를 베풀어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극율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극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극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이라 극율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다른 사람에게 극율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극율 없는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 마음에 묵혀두고 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내가 받은 극율을 생각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극율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극율이 여겨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이런 문제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극율이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에는 극율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극율의 마음을 주십니다 더 풍성한 극율의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넓혀주시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되면 극율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더 큰 극율이 나에게 은혜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내 자신이 이 세상을 더욱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극율이 여겨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극율이 여겨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 바로 이들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명예용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 심령에 참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일생토록 죄의의 종 마귀의 종으로 하나님 없는 삶 생명 없는 삶 참 소망이 없는 삶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최고의 금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세상을 향해 교회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금율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이웃들을 힘써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여러가지로 봉사하고 도와주고 거기에서만 그친다고 하면 그것은 세상의 사회사업기관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정말 그들의 육신적인 면만을 그렇게 가장 중하게 여기신 것이었다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자들 부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병든 모든 자들 치료함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만 해도 수없이 많은 가난한 자들이 있었고 병든 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소수만이 고침을 받은 것이고 그 중에 소수만이 회복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만 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의 초점도 영혼구원에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힘써 전함으로 최고의 사랑과 금유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팔복의 다섯 번째였지요 금율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금율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율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대할 때 항상 금율의 마음으로 대하여야 하겠는데 특별히 더욱 금율이 여겨야 될 자 세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보시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란당한 자를 금율이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 죄를 범한 자들을 금율이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금율이 여겨야 합니다 금율이 더욱 풍성한 환자가 되시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금유를 더욱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금유를 받았고 그 금율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오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또 메마른 세상 가운데 금유를 베풀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 아니다 아멘